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어렵다며 그냥 지나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. 의료비와 교육비는 카드공제와 세액공제까지 중복공제 받을 수 있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항목입니다. 대부분 의료비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으로 뜨지만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. 안경과 렌즈구입비는 시력교정용이라고 쓰여있는 공제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. 특히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됐습니다.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중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카드공제와 함께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교육비의 경우 미치약 아동이 어린이집에 낸 특별활동비와 스포츠, 학원에 낸 강습비 등도 최대 300만 원까지. 중고등학생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는 한 명당 50만 원 한도까지 중복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큰 주택을 임차했더라도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중도 퇴사의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내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만 정산하면 됩니다. 특히 올해는 국세청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, 각종 소득세액공제 등 짧게 18편으로 구성한 절세 팁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맞춤형 절세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.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.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